시간이 빨리 갔네요 자 3팀 타이틀 오늘날은 오늘 오늘은 내일 내일은 어제가 문제야 어제는 어제는 분명히 세수를 했어 그런데 왜 매일 얼굴이 더럽나 어차피 또 더러워질걸 세수를 왜 해 아니야 젊은 피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아 참 급하게 나오느라 세수를 못했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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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진 그것 참 귀찮은 현상이야 빛의 성질가는 나는 나는 야 멋쟁이 여자들은 날 보고 잠 못 잦아 내게 오늘도 커피나 콜라로 때울 수 있을까 돈도 없는데 만약에 놀러 가자 그러면 어쩌지 그건 그건 참 귀찮은 현실이야 누군가 누군가가 날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너를 보고 언제든 언제든지 얘기만 해줘 그래서 내가 너의 곁에 여전히 있잖아 이 세상 제안은 나는 야 멋쟁이 여자들은 날 보고 Sepル 다 오늘 오늘은 매일 내일은 어제가 문제야 오늘 오늘도 별 탈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에이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하겠지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하겠지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하겠지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하겠지